신작 게임들이 6월부터 몰려옵니다. 넷마블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집니다. 넷마블 제2의 나라는 감성모험 RPG로 오는 10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레벨5와 스튜디오 지브리가 협업한 니노쿠니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두 개의 세계를 오가는 스토리의 지브리 철학이 담긴 세계관을 그렸습니다. 최근 넷마블은 제2의 나라에 새로운 인공지능 모드를 적용해 이용자가 직접 플레이하지 않아도 게임에서 캐릭터는 활동합니다. 카카오게임즈의 기대작 오딘바랄라 라이징도 29일 정식 출시를 앞뒀습니다. 북유럽 신화의 세계관을 구현해 거대한 대륙을 구현한 오픈월드를 마련했습니다. NC소프트도 이르면 이달 말 신규 게임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PC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의 차기작입니다. 이번 신작들은 저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출시되어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PC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의 차기작입니다. PC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의 차기작입니다.